이 떡은 내 몸이여 이 잔은 내 피라 너희 되는 내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 중 나를 배신하고 모두 날 떠나겠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리 너희는 마음에 근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고마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알만을 당하나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너희가 세상에서 알만을 당한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려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너희가 세상이 이루어지라 아멘